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49g으로 굉장히 가벼운 드론계의 혁신적인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한 매빅 미니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죠 DJI 미니로 바뀌었고 DJI 미니3 프로 프로는 프로인데 다른 버전이 없어요 미니3 뭐 줌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미니3 프로로 애초에 이름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특이하죠 독특한 점은 이번 라인업에서는 구성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드론만 구매할 수도 있고 드론과 기본 조종기 또는 드론과 LCD가 달린 프로 조종기 그리고 드론과 조종기 플라이 모어 콤보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콤보에요 배터리 플러스 콤보는 47분까지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터리 용량이 좀 커지다 보니까 249g보다 넘어간다 이 250g의 메리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법상 250g 미만의 드론들은 딱히 특별한 자격 없이도 날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행이라든지 촬영을 할 때는 다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항공법상 드론의 비행과 촬영은 드론의 무게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구역 즉 지역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g이라는 게 큰 메리트는 없죠 대신에 250g 이상 그리고 2kg 미만의 드론들 매빅 프로, 매빅3, 팬텀 이런 인스파이어 이런 드론들은 온라인 자격증이 필요해요 4종 온라인 자격증이 필요해서 6시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시험 보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시험이 필요가 없다 뭐 이 정도 메리트? 대신에 외국을 나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해외에서는 250g을 가지고 드론을 등록하냐 마냐로 기준을 나누는 나라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250g이 넘어가면 드론을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등록에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등록 의무가 있는 게 아마 2kg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등록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해외에서는 좀 큰 편이죠 등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 입니다 자 각설하고 DJI 미니3 프로의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249g이고요 4K HDR 비디오 촬영이 가능합니다 4K만 되는 것도 좋은데 HDR까지 HDR이 뭐냐면 역광 있죠 쉽게 말하면 역광 우리가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예뻐 근데 사진을 찍으면 배경은 밝은데 사람 피사체는 어두워 이런 게 역광이잖아요 근데 HDR을 켜 놓으면 배경도 적절한 노출 사람도 적절한 노출로 꽤나 밝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4K HDR로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48MP, 4800만 하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버티컬 슈팅, 수직 촬영이 가능해요 이거 매빅 프로에만 있었던 건데 이번에 부활했죠 12KG까지 FHD 비디오 전송이 가능하고요 3방향 장애물 센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플라잉에서 액티브 트랙 마스터샷 하이퍼랩스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간단한 스펙입니다 자 뜯어볼게요 이상한 모빌 같은 게 아 내 이걸로는 뜯어지나구나 됐다 네 됐죠 역시 작고 가벼운 미니 3그론이고요 조종기 진짜 크다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구성품은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 C2C 타입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프로펠러가 두 쌍 드라이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3와 LCD 조종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미니 3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못생겼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못생겼어요 저는 실제로 보는 게 더 못생겼는데 일단 되게 가볍고 249g이잖아요 249g 얼마나 가벼워 그때 테니스 공인가 야구 공보다 가볍다 이런 얘기 있었죠 엄청 가벼워요 근데 또 아쉬운 게 이 프로펠러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게 좀 기본 구성품은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전면에는 장애물 센서가 있고요 장애물 센서가 별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전면 센서만 놓고 비교하면은 일단은 매빅 미니 DJI 미니 3께 좀 더 커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능 차이가 확실히 있겠죠 센서가 뭐 카메라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쪽도 밑에를 펴고 이쪽을 펴면은 다리를 벌리는데 순서는 필요하지 않네요 아 저는 무슨 대단한 순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순서 상관없이 네 얘를 펴고 얘를 펴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 왜 얘 너무 딱 달라붙는데 얘를 방금 내가 얘를 편나? 얘를 펴고 얘를 펴든 얘를 먼저 펴고 얘를 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 펴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 여기 랜딩 기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착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리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돌바닥이라든지 약간 젖은 흙 이런 거에서 앉을 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앉겠어요? 요거 요게 랜딩 기어잖아요 요길로 앉아야 되는데 돌이 하나 있어 봐 요만큼 돌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잉칙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아니면은 좀 진흙이야 그러면은 치익 하다가 이렇게 이만큼 잠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도 장애물 센서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얘네들한테 막 이물질이 튄다든지 좀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랜딩 기어는 있으면 좋은데 뭐 이것도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저보다 똑똑한 이 개발자들이 고려를 많이 했겠죠 자 옆모습을 보면은 현재 요 카메라 보호캡인데 얘가 짐벌 잎 장애물 센서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 보호캡을 한번 떼 보겠습니다 오 근데 얘는 참 예뻐요 여기 짐벌을 보호해주는 요거 뗐고요 얘는 지금 카메라 기스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옆으로 보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니까 카메라가 카메라와 짐벌이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이 매빅 DJI 미니3는 상방 60도까지는 촬영이 가능해요 현재 이렇게 상방 촬영을 하는 건 DJI에서는 최초고요 이 패럿에서는 진즉부터 상방 촬영을 하고 있었죠 이게 패럿 아나피 라는 드론인데 얘는 상방 90도 하방 90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아나피 AI 역시 상방 하방 90도 촬영이 가능하죠 아 물론 드론이 하늘에서 찍는데 위에를 뭐하러 찍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위에 찍을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숲에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는 어쨌든 좀 더 다양한 앵글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카메라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충돌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짐벌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매빅2 프로의 짐벌과 모양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프로 밖에 없어서 지금 다른 드론들은 다 나가 있어 가지고 2프로랑 비교를 해드리면 2프로의 짐벌은 요렇게 생겼어요 뒤쪽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드론들 뭐 매빅2 프로는 이쪽 하나만 있었나 그랬고 미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 DJI 미니3는 아래에 달려있어요 얘가 원래 요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쪽에서 잡아주다 보니까 똥바람 얘가 똥바람에 픽픽 죽어버리는 돌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전 모델에서는 이제 미니3는 아무래도 그런 휙 죽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밑에서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구조상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후면은 장애물 센서가 여기서 뒤를 감지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봐도 감지 범위가 여기를 못 감지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후면 비행을 할 때는 요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앵글이 이제 열려서 뒤를 감지를 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정면 후면 그리고 바닥면에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 센싱이 가능하다 3방향 장애물 센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역시 미니 시리즈 이게 가벼운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안에가 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다음에 배터리를 볼게요 배터리는 여기 옆에서 잡아서 쭉 당겨서 체결하고 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 배터리고 나중에 47분을 날 수 있는 플러스 배터리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내부는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 별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DJI 미니를 받으신 분들은 이 시타의 케이블을 한번 넣다가 빼야지 그러니까 전기를 한번 넣어줘야지 락이 풀려요 그래야지 드론이 켜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쪽은 충전 포트 이쪽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음... 재질이 요 끝에는 또 고무예요 이게 아마 소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모터 안에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는 주의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뭐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그런 구멍 같은 게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뭐 공기역학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 바람이 좀 척척 지나가도록 공기역학적 디자인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한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이 DJI 미니는 이 앉아 가지고 사진 찍는 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접혀 가지고 근데 얘는 크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뭐 어떻게 찍어야 돼 엎드려 뻗쳐 시켜서 찍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DJI RC 입니다 DJI RC는 기존의 조종기에다가 LCD 화면을 넣었고요 안테나가 없어요 기존의 조종기에 있는 그 안테나들이 없이 여기 보시면은 안테나 모양 있잖아요 삐리비리비리비리비하고 여기가 아마 전파가 나가는 거 같은데 안테나가 내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테나 송수신 강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성능은 실제 테스트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드는 씬에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게 있네요 호스트 시타이 케이블 넣는 게 있고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거 아마 목걸이 구멍이겠죠 근데 이 조종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일이 뭐가 있지? 네 아무튼 제가 아직 안 써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종기 역시 퀵 트랜스퍼 기능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DJI 미니 3를 이제 개봉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카메라 화소라든지 4K HDR 촬영 그리고 이런 장애물 센서 3방향 센서 이런 것들이 DJI 미니의 강점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 DJI RC 이 매빅3에 들어가는 DJI RC 프로 그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 라인업 미니 라인업에서 장애물 센싱도 되고 화질도 좋고 249g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LCD 화면 있는 조종기까지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DJI 미니 3의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가 미니 라인업이 맞아? 에어 아니야? 라는 그런 혼돈의 라인업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비행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이고요 제가 또 특기가 DJI 제품을 싣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한번 신랄하게 깔건 까고 좋은 거는 저도 엄청 칭찬 잘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한 리뷰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시청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개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아 아 아 그렇